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은혜를 원수로 바꿔야 돼. 앞에 놓아져 있을 거예요. 포스트잇에다가 오늘 나의 큐티셔츠 원수를 한 번 더 혹시 끝난 말이 안 될 거면 한 10초 정도만 이제 정상으로... 박수 좋아! 박수 좋아! 박수 좋아! 박수 좋아! 1월에 가신 우리 15개의 물품에다가 내가 얼마를 주고 이것을 살 것인지를 한번 계산해 주세요. 가장 잘하신 분이 많이 구매하신 분이 승리하신 거예요. 5백 하나? 자, 여러분! 5백 하나! 미쳤네, 이런 것도? 나도 그거 보고 깜짝깜짝 됐어. 여기 1억 다 쏘드릴까? 제일... 그렇긴 하지. 그냥 11번에 1억 더 쓰고 싶어요. 11번이요? 11번? 네. 솔직히 여기에 1억 다 쓰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그러면 제가 쇼시추지 나눠드리고 있어요. 오늘은 이번에는 박수 1oweit! 500? 50! 1000, 1500? 2500! 2000. 2000. 2000x100. 4000? 3000! 아니, 얼마나 오래되었었나... 35100? 45100! 5000! 5000! 나 이거 뒤zzo해. 5000... 여기 계신 예리 버티는 사랑하시러우신 룩이예요. 진짜 모르겠다. 나 우선 씨 모르겠어. 이거 하세요, 그냥 이거. 딱인데? 저거 해골 그림이랑 같이 겹쳐주세요. 아찐 시의 강점은? 강점이네. 강점? 아찐 시의 강점? 아트밸리 아니야? 강점이 되고 있는데. 아트점이 되고 있는. 아마 한찐 시의 강점은 우리답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? 어! 이 맛 맛있어 보이나요? 맛있나요? 아! 잠깐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? 신정우의 아산의 세계를 담았는데? 신정우의 아산의 세계를 담았습니다 신정우의 아산의 세계를 담았습니다 눈장에 가겠는데? 어떡해요? 성윤아 비웃어? 구경하러 왔어 그래 너 그림 잘 그리잖아 성윤아 이순신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엉망인가 지금? 저거 따라 하다가 망했어 예뻐요 언니 내가 그린 거 뭐게? 강아지? 어떻게 맞죠? 강아지 좋아하니까 승계는 뭐하고 있는 거야? 내가 그린 거 맞춰줘 스테이크? 핫도그? 약간 노골적인 반응인 것 같은데? 아니요 뭐 그렸어? 어? 없어 어? 없어 아크밸리 버스다 어때? 너무 잘 그렸는데요? 뭘 표현한 거야?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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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 진짜 멋있다 이순신 대박이다 이순신 대박이다 저희는 주제를 아삼이 상징으로 정했는데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제가 그 아삼이 상징으로 제가 이 아삼이 상징으로 저도 상징으로 하신 분이에요 그래만 피해서 저희는 수취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냥 받은 문서를 그대로 신청하는게 그대로 맞이고요 저의 눈이 딱 맞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.